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독자들에게 건네는 삶의 지혜로 가득 찬 심리학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김해남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출판사 메이븐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김해남 작가님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소개하면서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은 2011년에 출간된 어른으로 산다는 것 10만부 돌파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펴낸 개정증보판입니다. 이 책에는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접한 고민과 아픔, 그리고 삶에 들여진 상처와 상실, 두려움과 작별하는 법과 떠나보내야 할 과거를 애도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김해남 작가님은 놀라운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은 독자들에게 빛나는 용기와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파킨슨병이 계속 진행 중이라 몸은 여러모로 더 불편해졌지만 그 덕분에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말입니다. 후회되는 일이 없냐고요?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걱정과 고민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당신 자신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초조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가보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분명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2023년 가을에 김해남 첫눈에 반한 운명같은 사랑이 위험한 이유 첫눈에 반하다 가슴이 뛴다 이런 강렬한 느낌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사랑임을 의심하지 않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행길 기차 안에서 심지어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랑을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수아 씨도 그런 경우였다. 그녀는 34살의 나이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는 일을 한 번 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감각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맡은 일도 더 많아졌다. 덕분에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동료와 친해지면서 서서히 사랑을 쌓아갖고 결혼을 약속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자꾸만 불안해졌다. 남들처럼 사랑에 푹 빠져서 열렬한 감정에 들떠본 적 없는 그녀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사랑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심란해하는 그녀를 위로해 준다며 동호회 모임에 불렀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 때문에 맞지 못해 그 자리에 나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는 왠지 슬퍼 보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희미하게 미소만 지어도 가슴이 시려왔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먼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녀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친구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한 뒤 그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소심하고 여린 남편은 자신의 약한 면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직장을 옮긴 것도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두고 온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조용하고 슬프게 술을 마셨다. 그 모습에 반해 그를 선택했지만 언젠가부터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이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친구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녀가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직감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모습에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향 선원이었다.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은 많은데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소심하고 여린 아버지에게 그 직업은 고통 그 자체였다. 험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고 동료들과 힘겹게 부대끼다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셨다. 그녀는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문제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남편에게서 구하려는 데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본 순간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깊은 상처를 입은 자신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결국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그녀의 무의식이 남편에게 첫눈에 반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그와 전혀 상관없는 남편에게 퍼붓기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는 그녀를 원망했다. 그렇게 싸우면 남는 건 더 깊어진 상처뿐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중얼거렸던 말을 기억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요. 누구나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바라지 않나요? 그리고 운명을 쫓아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나는 전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단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관계가 과거의 것과는 매우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그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과거와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성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전 관계의 재편집이며 아이가 생후 초기 어머니와 나눴던 유대감과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사랑의 끌림으로 재현된다고 했다. 프로이트에게 모든 사랑은 재발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랑은 무의식의 운명이다. 특히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 그 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연인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며 나의 내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부모와 같은 유형을 찾는 경우다.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상이 엿보이는 상대에게 끌리는 것이다. 또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 혹은 반대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어릴 때 두려움이 많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혼자 있는 것을 잘못 견디는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이는 자신의 억압된 두려움과 불안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에 기인한다. 상처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상처가 깊을 경우 사랑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앞에 수아씨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온몸을 내맡기기엔 위험한 측면이 많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 그 자체만을 즐기려 할 뿐 사랑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것은 평생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가정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랑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소중한 사랑을 지켜나가려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며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운명의 짝은 어디선가 나타나 처음부터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히 내 운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여섯 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해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에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복어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가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후미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란 것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화가 날 때는 먼저 수차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데퍼슨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열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백까지 세어라. 2.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여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과장 주식하느라 이른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복는 정팀장 사이에서 하루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체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 당할 까 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있는지 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4.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징기스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신의 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에 앉아있던 사냥 매를 내려넣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리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의 물이 가득 찾아 그는 얼른 잔의 입을 갖다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 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 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구 잔에 물이 가득 자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환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낙하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쟁기스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오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뤄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 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숲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우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점차 걷히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6.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다른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넘기고 그래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얘기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선우씨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꾸준히 도마타 해서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되는 것 아니냐고 그에 대해 수근거리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잠을 잃을 수 없다고도 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계속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이전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전에 일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가족은 정말 행복했으며 특징적인 일들이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차츰 면담이 진행되고 기억을 억압하던 저항에서 풀려나면서 그는 어릴 적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 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원치 않은 때에 그를 임신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를 벌컥 냈기 때문에 그는 늘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다. 어릴 적부터 아픈 어머니가 못한 일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결혼한 지금도 매주 어머니 집에 들러 집안일을 챙기고 하룻밤을 자고 왔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였다. 화목하고 평온한 어린 시절 그것은 꿈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그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고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신기를 맞춰가며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로 인해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쏟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 뿐더러 억눌러온 부모에 대한 분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상처를 서둘러 구멍마개로 막아버렸다. 마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상처는 안에서 굶기 시작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막연한 불안에 시달렸고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구멍마개로 덮어놓은 상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선우씨의 경우 어린 시절이 외롭고 불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자 슬픔이었다. 그러나 나와 면담을 진행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인정하자 비로소 자신과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어머니 역시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의모를 부채감과 불편한 감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구멍마개를 열고 상처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풀 힘 또한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매주 어머니 집에 가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를 떠나보낸 그는 그 시간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고 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나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곰게 만든다. 상처를 구멍마개로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과거 불행했던 기억이 자꾸만 당신을 괴롭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와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식구들이 오순도순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각자 일로 바빠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니라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집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대껴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은 큰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 싸울 수도 있다. 다만 화목한 가정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든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싸움이 없는 집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집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집에 흐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 막히는 침묵 뿐이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먼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집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진영씨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시곗바늘이 출근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이었다.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힌다. 역시 난 운이 없어. 15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메신저를 확인했다.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얼른 챙겨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무서운 부장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백미러로 택시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한심해하는 표정인 것 같았다. 슬쩍 손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맨 얼굴은 도저히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영씨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다. 어제 일도 변변히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지각까지 하다니 부장님이 엄청 화내시겠지? 원래부터 나를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실까? 혹시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동료들은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지금도 내 뒷담화를 하고 있겠지? 왜 난 맨날 이 모양인 걸까?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차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몸은 이미 기진백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지각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지각을 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사에 가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결심한다. 그런데 그녀는 심하게 자책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진영시의 경우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그녀처럼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나는 내가 싫다. 라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조그만 이래도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린다.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 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그녀가 속한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쯤은 눈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지각은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지어버린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이 없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학생이 한 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화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지각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 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낸 채 나쁜 것들만 건져올리게 된다.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알고 보면 진영 씨는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던 차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하던 그녀가 실수를 하자 주위 동료들은 진영 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다른 사람들이 학수 고대했으며 한 번 실수하자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판단해버렸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버린다. 진영 씨는 최근 저지른 실수와 지각 한 번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오류의 근거에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영 씨는 난 타고난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린다.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타고난 실패자이기에 모든 것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요소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임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류들을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아하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초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예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재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추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 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 구나. 34살의 주원씨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다른 직장인들이 다 퇴근할 무렵에야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가르치는 일 자체도 재미가 없는데 시간 방지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지겨움을 더해준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끔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암담할 뿐이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마흔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이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설자리도 좁아질 텐데 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도 많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착실한 학생 이었다. 성적도 웬만큼 나왔고 운도 따라줘 턱걸이지만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졸업을 한 후에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그는 대기업에 몇 번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진 다음 그냥 집에서 놀았다. 그러다가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 영어 연수삼아 외국에 1년 나갔다 와서 간신히 구한 것이 지금의 학원 강사 자리였다. 맥없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남자놈이 패기가 없다고 야단이라도 치면 그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는 어릴 때만 해도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다. 아들의 총명함에 한껏 고무된 부모는 그를 끌고 다니면서 좋다는 것은 죄다 가르쳤다. 덕분에 그는 한꺼번에 학원을 열 군데까지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러다 한 번은 학원 가기 싫다고 때를 쓰다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다. 한 시간 동안 추위와 창피함 속에 떨었던 그는 이후 반항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렇게 자율성을 잃어버린 그의 내부는 텅 비었다. 그리고 내적으로 공허해진 그의 자아는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때 아이들은 그 시간이 상실의 시간임을 알지 못 한다. 많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차가운 현실감이 스며들어오는 시간임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는 과거와의 이별이란 슬픔이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과거에 친숙했던 것들과의 이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첫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던 따뜻한 부모의 품과 이별 해야만 한다.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면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부모와 헤어진다는 것은 슬프고도 불안한 일이다. 어렸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곧장 부모에게 달려가 의논하고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큰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부모가 대신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 그에 대한 책임은 내 몫이 된다. 부모와 의논할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부모는 나의 보호자에서 보증인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나의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즉 내가 부모가 되는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부모품을 뒤로 하고 나는 떠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른이 되는 것은 슬픔과 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른이 되고 난 뒤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놀라는 때가 있다. 어릴 적 꿈꿔온 내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또 하나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거대한 꿈과의 이별 청소년 시절에는 되고 싶은 것이 참 많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자 같은 모습을 꿈꾸기도 한다. 무한한 가능성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동안 꿈꿔온 나와 많이 다름을 알게 된다. 또한 거울을 깨버린다고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체념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것은 그것은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틀림없이 나타나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진 권리만큼 의무도 커진 시절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힘은 그다지 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유 또한 제한적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불안전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계를 깨닫는 것 이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루지 못한 꿈과 현실의 간극을 깨닫는 것 등은 인간으로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고 내 소망은 명령이다. 라는 전지전능했던 유아기의 나르세시즘을 포기하고 그와 이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삶에서 권태로운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빈둥거리며 지루해하는 것과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한걸음 뒤로 물러나 빈둥거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말을 빌리자면 전자는 건설적 권태이고 후자는 파괴적 권태이다. 정신분석에서는 파괴적 권태를 이상적인 것의 질병이라 부른다. 아무런 꿈도 없이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지루함 속에서 살고 있는 주원시는 실은 부모의 기대처럼 멋지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제 속에서 살고 싶다는 높은 자아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땅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현실에 맞춰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높은 자아 이상을 떠나보내고 이를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절실히 바라는 그는 높은 자아 이상을 포기하지 못했다. 자아 이상이란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자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자아 이상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칭찬이나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으로 양심과 함께 초자아를 구성한다. 자아 이상이 너무 높으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자신과 현실에 실망하고 우울해지기 싶다. 따라서 그는 점차 나이 들어갈수록 꿈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사이의 괴리감이 더 커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자아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부모로부터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몰려왔다. 그는 자아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좌절과 분노를 느꼈고 이 두려운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고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되었던 어린 시절로 태행해버린다. 또한 외부 현실에서 아무런 자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내부가 공허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 형편없기 때문이고 부모가 자신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며 그 탓을 외부로 투사한다. 자신에게 좌절만을 안겨주는 현실을 애써 모른 척 회피하려고만 한다. 그는 미숙한 방어기재들을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결국 망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임을 모르고 있었다. 주원씨처럼 과거와 이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스했던 엄마의 품과 어린 시절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과거 속으로 숨은 사람들 언제까지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이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별이 아무리 슬프고 싫어도 말이다. 이 떠나보낸의 작업이 바로 애도이다. 모든 상실에는 애도가 필요하다. 이때 애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밟는다. 상실을 맞이하면 처음에는 그 상실을 부정하게 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며 고개를 잡고 그것이 내 곁에서 멀어졌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차츰 그것이 없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말하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상실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점차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슬픔에 잠기게 된다. 이 슬픔의 기간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슬픔을 이겨낸 후에는 관념이 찾아온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는 슬픔은 그 힘의 일부를 상실한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비록 순간적이라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내뿜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추억을 내면에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만남을 향해 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애도란 충분히 슬퍼함이고 받아들임이다. 그리고 떠나보내미고 새로운 출발이다. 또한 잃어버림이고 그 잃은 것을 내 안에 영원히 간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애도를 못하면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안에 사로잡혀 과거 속을 헤매는 망령처럼 살게 된다. 그러나 다시는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추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추억은 나의 정신구조의 일부를 형성한다. 영원히 내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변화와 성장은 우리가 상실을 삶에 불가피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다. 과도한 이상이라는 새사슬에 꽁꽁 묶여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 그만 그것들을 훌훌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두 팔 벌려 맞이하라. 한글자막 by